레디 오랜만이네요 라이브 그냥 오늘 뭔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웰컴 투 마이 라이브 채널 알잇 오늘 제가 화장했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늘 메이크업이 눈에 아주 포인트를 빡 줬어 눈으로 얘기합시다 자 자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를 들어왔네요. 정말 여러분 보고 싶었고요. 하이 런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네요, 얼굴을.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페이스타임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로 얘기하고 싶네요. 메이크업 잘 된 거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녁은 먹었냐고 점심을 헤비하게 먹어서 좀 저녁 생과일 주스를 마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이 타일랜드! 제가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벗는 게 날까요? 아, 쓰는 게 나은 거 같아. 쓰는 게 나은 거 같아요. 베이베이 오늘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시간입니다. 립싱크 타임! 춤추면서 라이브를 했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I miss you. 막 everyday. 하이, 하이 포츠고. Oh! Oh! 저는 차에 타면 분노 마스 막 되게 많이 듣는 거 같아요. 되게 manure해요. 칠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고, 따라 부를 수도 있고 뭔가 되게 가사도 그렇고 되게 내가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예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내가 지켜보겠어 모두 이 노래를 좋아하네요 브루노 마스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냐고 지금 나오는 노래도 굉장히 좋고요 Just the way you are 그 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안녕하세요 제 라이브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질문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질문에 답을 해드릴게요 하트 하트를 많이 눌러주세요 아, 어때요? 지금은 운동을 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운동을 하고 지금 차를 타고 제가 자주 가는,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파티 같은 거를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파티도 즐기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바뀌네요 그래서 심심해서 라임을 느끼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니까 굉장히 많이 보고 싶었는데 반응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싶어요 사실은 오늘 화장이 잘 돼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었어 자랑하고 싶었어 그래, 이제 나는 사라져보도록 할게 실은 이런 라이브 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데 부끄러운데 그래도 자랑할 건 자랑해야지 자랑할 건 자랑해야지 이제 빠이빠이 해도 되나요, 여러분? 다음은 안녕할까? 안 돼? 계속해? 계속할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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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